네, 안녕하세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띄는 시장이죠.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은 결국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은 기술주에 대한 모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기업들도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낙폭과대 들썩. 들썩. 네, 맞습니다. 들썩이 철렁이 아니고 들썩이잖아요. 위로 들썩이죠. 그렇죠. 위로 들썩거린다는 얘기인데, 시장은 그만큼 낙폭과대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종에 대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 전 섹터군이 일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첫 번째를 보면, 4년 만에 현재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있는데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류인플레인자, 가금류에 발생하는 것이 조류독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발굽이라고 하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들을 구제역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소 관련된 부분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양이나 또는 돼지도 다 포함이 되는, 가축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제역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거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런 구제역 관련주들이 4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다 보니까, 이런 동물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에 대한 상승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기업들은 테마성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대표적인 기업으로 첼시스 같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가대 이후에 현재 바닷건역에서 돌아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성 미생물 상한가에 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중앙백신이라는 기업이고, 하나가 대한유팜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비대면 진료, 약간 어간 표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격 진료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워낙 비호감도가 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최근에 비대면 진료라는 얘기로 우리가 단어를 바꿔 쓰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6월까지는 이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비대면 진료가 지금 현재 간호사법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화두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의료 AI라든지, 또는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은 워낙 이제 고가 권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었지만, 그 전에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은 낙폭이 상당 부분 컸었습니다. 그래서 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이고, 만약 제가 공략을 한 번 해본다면, 우리가 원격 진료보다는 좀 더 의료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연속성을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큐렉소 같은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된 부분에서 T-Solution 1이라는 부분을 2014년부터 납품을 해오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 가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뷰노나 딥노이드 같은 기업들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향을 필두로 리튬주도 상승 중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재 가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구교화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지만, 하단에서는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금향을 필두로 미래나 르텍 같은 수사나 리튬 관련주들이 낙폭 가대 이후에 강하게 반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다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었죠. 니켈이라든지 또는 망간, 코발트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망간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심팩 같은 경우에도 장중 5% 이상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움직임이었고, 여전히 연속적인 상승을 붙여내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망간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태경산업도 오늘 다시 한 번 낙폭 가대 이후에 반등을 붙여내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여기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2차전지에 많이 쓰이는 주요 금속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선은 니켈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비철금속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니켈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난맥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STX가 한번 올랐다가, 포스콜딩스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우리가 TCC 스틸이라든지,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 BNG 스틸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낸 모습들은 이런 니켈에 대한 부분,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안에서도 하이 니켈 배터리를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템백어 트렌드는 K-POP이라고 합니다. 오늘 엔터 섹터 들고 오는 전문가 분들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매매 팁부터 알려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이 전문가들은 가장 힘든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특징적으로 뛰는 종목도 없고, 대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선별적으로 실적과 동반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섹터. 그래서 K-POP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K-POP 관련주를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과 글로벌에 대한 인기의 DM 부분에 상당 부분 연계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 K-문화, K-컬처, K-컨텐츠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기라는 것은 또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제 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기에 대한 척도가 결국 주관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과열 양상이라든지 또는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간혹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급등락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바로 아이돌에 대한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잘나가는 기업 그룹들도 한 번씩 학폭에 대해서 연관된다든지 또는 이제 마약에 대한 부분이 연관된다면 그때부터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 자체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관련된 기업들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K-POP에서 빅4라고 하죠. 빅4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이브, SM, JYP, YG엔터테인먼트까지 이 기업들이 이제 빅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K-POP과 관련된 기업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업체들, 기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FNC엔터라든지 키이스트, 그리고 쿨큐브엔터, RBW, 애니플러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중소군으로 좀 더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K-POP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지니뮤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NHM, 벅스, 또는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 그리고 이제 또 대응적으로 본다면 CJ, ENN 같은 기업들로 한번 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요? 네, 우리가 지금 YG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YG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제니 씨가 상당 부분 인기를 거듭내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는 또 잔이 우리 곤비재인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만큼 이 YG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계열사죠. 바로 오늘 YG플러스가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우리가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 대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콘서트에 대한 비중이 컸습니다. 현재 블랙핑크 그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일 매진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결국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YG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K-POP 관련된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의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마진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여타의 엔터주들보다는 좀 더 YG엔터테인먼트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포함될 수 있는 2분기까지도 충분히 성장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정고점이었던 7만 5,8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9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백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